무대 위로 올라오셨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부사님 축복해요. 악보를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갈 때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불러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부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공백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잠깐만요. 우리 부사님 축복할 건데요. 어디 보시는 거죠? 손을 이렇게 향하셔서요. 부사님 들어맞추셨어요? 잠깐 일로 오세요. 우리 부사님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해요. 복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복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복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얼마나 쑥스러우실까요? 빨리 드려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손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잠깐만 기도할게요.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 달라고 원래 목소리가 아름다우시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더 건강하게 앞으로 편찮으시지 않게 그리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실 수 있게 그 가정과 우리 염세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염세 목사님 마음껏 짓고 가여주시옵소서 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보다 더 건강하게 다시 나쁘지 않게 하나님 불통스러우지 않게 말할 수 없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정보다 더 건강한 성대를 하라고 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호소위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걸 하나님 역사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구의 손길을 윈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윈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하려고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영이 박수하고 오늘을 축복하면서 같이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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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를 사랑받고 있지요 다음껏 찬양할게요.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없이 난 생활하시든지 그릇이 됐으니 그릇이 됐지 그릇이 됐지 내 기도 주의 진실로 주의 진실로 날 생각하시든지 나의 삶을 내 사랑하네 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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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난 생각하시는 나의 사랑 안에 올라와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네 저희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걸그룹이 아니여가지고요 그냥 빨리 쳐다봐주시면 너무 위망하거든요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머신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박수치시면서 근데 욕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TV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희를 자꾸 바라봐주시면 저희는 다음주부터 지나가장을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함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데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이게 생각이에요 자 슬로우 포션으로 한번 볼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하면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들으시는지 하면 듣는 거예요 들으시는지 하면 기도 기도하면 손을 모아야 되는데 기도 이렇게 네 아시겠죠? 여러분 안 따라하시거나 촬영 안하시면 저희 다음주부터 짧은 치마에 쌍커풀트에 이렇게 막 붙이고 송긋상 붙이고 막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원, 둘, 셋, 셋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그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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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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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지 날 생각 날 사랑할래 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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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민의 친구, 나는 주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민의 친구, 나는 주민의 친구, 나는 주민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걸그룹 하자면 싫으신가봐요 그렇게 한다니까 다 따라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건데요 마지막 찬양이에요 이 자리에 보니까 주님이 두 분이 와계시고 고3도 있고요 어른분들도 계신데요 모두가 똑같이 걱정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미래죠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맡기는 연습을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내 처지, 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볼게요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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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오 말씀해 주시는 바람이 내 삶을 역사하시네 내 내 삶을 역사하시네 내 삶을 역사하시네 그곳에 달려가 그곳에 달려가 그곳에 달려가 그곳에 달려가 나나와 주어진 내 삶을 역사하시네 내 삶을 계속해서 그곳에 달려가 그곳에 달려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찾으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다른 건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시원으로부터 하나님 성향기부터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유기 하나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꼬리를 보이받으시니 하나님의 고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으시니 하나님의 대학생이 되어서 신실한 반응을 받으시니 오늘의 계약을 주로 받으나 저도 직장 기계한 것에 하나님의 순서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가장 어린 시은이 그리고 선영이부터 그리고 많은 나이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이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미래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연습을 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가게 하시고 매 순간 좋은 것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으로 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셨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혀를 잘 누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행안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아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듣고 감동받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동력이 넘치는 한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수련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떠날 때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가야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함께 가서 말씀을 듣고 나누며 내 인생의 또다른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응도하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 난 내가 믿고 부르지 없는 내 모든 영평 찾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다시 이하리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도모금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도난지 난 알 수 없도 난 내가 믿고 부르지 없는 내 모든 영평 찾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다시 이하리 왜 내게 성명 주셔서 내 왕을 건물해 주 예수 믿기를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난 내가 믿고 부르지 없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다시 이하리 주 언제 감히 마실지 온 밤에 온 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난 내가 믿고 부르지 없는 내 모든 영평 찾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다시 이하리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좀 축복할게요 네 명 이상 네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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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랬는데 앞에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할리우드 해주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등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도 해봐가지고 자 우리 고개를 돌려서 한 번만 더 우리 서로 누가 앉는지 오늘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있죠 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허리를 움직여서 등 말고 인사할게요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네요 다음 화면 주시고요 예배 10시 40분까지 좀 늦으시면 10시 55분까지는 꼭 와주셔요 저희가 53분이 되면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통성기도를 하며 올라와 주셔야 다음 기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짐을 다 싸가지고 오셔야 돼요 2박 3일 한올교회 여름출련대를 떠납니다 다음 주니까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을 다 가져오시고요 오늘 동의서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구두구 성령부는 동의서를 다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한번 볼까요 네 금강농원인데요 평택입니다 그게 멀지 않는 곳이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니까 여러분 짐 다 챙겨서 오고 와주시고요 어른분들도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어른들은 집회를 참석하시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고요 식당봉사 고3입니다 배고키도 엄세호 목사님이시고요 네 식당봉사 중등부 조금 늦게 오신 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엄세호 목사님 치료 다 끝내고 오셨습니다 성대가 건강할 수 있도록 제발 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목소리가 다 나오시진 않는 것 같아요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돕는 아이들 사진 잠깐 볼게요 야구부서 5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장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구는 이눈기와 내숭기가 땅에 늘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에 늦게 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해서 성가대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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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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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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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네, 성리 잘 되셨죠? 지난주에 이 소시소이 갔을 때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야기 함께 하고 공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원래 제목 제가 말이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사람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다룰 수 있었던, 혹은 말을 길들일, 혀를 길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아무도 혀를 못 길들였는데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명대인데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보통 저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아멘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확실한, 신실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뜻이래요. 사전 제가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의 기도문을 하고도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그 기도가 저의 똑같은 마음입니다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아멘이라는 말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저에게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예스노우를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라고 하면 아멘이라는 것과 똑같은 대답인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나를로 바꿔볼까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예, 이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예스.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 혀까지 다스릴 수 있다. 여기는 좀, 여기는 되게 강하게 예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좀 주저하시네요. 솔직한 대답을 썼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할 힘을 주신다. 예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 보니까 두 번째, 네 번째가 좀 약해지네요. 두 번째, 네 번째가.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솔직한 대답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솔직한 대답이 필요했어요. 제가 좀 심각한 질문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번 방학 동안에 지금까지 다섯 개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중고등반 중고청년도 수련회였는데 두 교회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여서, 작은 교회도 20몇 명 모이고 큰 교회도 20몇 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세 교회는 정말 감리교회는 지도자가 되신 감독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감독 회장님까지는 아니어도 감독님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 감독님 출신 교회들이에요. 감독님이 계셨던, 현재 감독님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큰 교회들이었어요. 강남에서도 아주 이름이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아주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조금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처음으로 있어요. 전 거의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수련회 집회를 다니게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녔으니까 7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내내 요즘에 교회학교가 힘들다, 힘들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 교회학교가 힘든 건 좀 우리 학교 힘든 것과 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좀 변하기도 했고 그 변함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해서는 아닌가 우리가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어, 좀 불안했던 이유가 제가 갔던 교회들이 뭐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중고등부가 100명이 넘었던 교회들이에요. 다. 근데 20명 33명 35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3교회가 다. 근데 그것도 더 불안한 건 처음에 20명 온 교회는 안 온 애들이 많았어요. 안 온 애들이 많을 게 거기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랑 왜 안 하냐고 왜 안 왔을까요? 첫 번째 공부 때문에 항상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원래 맨 앞자리에 고3들이 앉아요. 수련회를 하면 어, 아니면 마지막 날이라도 와요. 근데 앞에 있는 두 교회는 고3들이 한 명 왔어요. 두 교회 합해서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취업 된 애였어요. 어, 전 처음에 왔어요. 고3이 없는 수련회는 처음에 왔어요. 진짜로. 근데 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 많이 갔어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외국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뭐 뭐가 더 퍼센트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더 두려운 건 그 36명 정도 온 교회가 예배 인원이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갔던 35명 정도 된 교회도 거기는 예배 인원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축석 인원이 제적이 40명이라는 얘기니까 어, 좀 처음으로 제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일단 첫 번째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고1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전국적으로 고1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그 다음 급격히 줄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가 주는 것보다 교회 학교 주는 인원이 더 커요. 그래서 저를 더 불안하게 했던 거 저거였어요. 전 항상 적었거든요. 교회 다니지 3년 안 된 학생들 다 손들어보라고 근데요. 손들려고 그랬는데 3년 안 된 학생이 3교회 통틀어서 이번 주에만 가요. 3교회 통틀어서 3년 안 된 학생이 2명이요. 어, 말도 안 되죠. 100명 가까운 인원 중에 3년 안 된 학생이 저, 저럴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수련해 오기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왜 불안해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실은 뭐 우리 학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합해서 그러니까 중고등부만 해도 저희는 뭐 전산이 몇 명 예상하죠. 저희 중고등부 30명은 항상 갔었거든요. 중고등부가 30명 갔으면 1000명 교회만큼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우리 한옥교회라는 특징이 있죠. 그죠? 특성이 있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오늘만 해도 학생들 되게 많이 알았죠. 그죠?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가족여행을 자기 친구들도 많았고 하지만 방학이어서 애들이 못 일어나는 일이 좀 많아요. 근데 한옥교회도 보면 새로 유입되는 친구들이 많지만 또 그만큼 몇 년이 지났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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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학생들이 그렇게 뭐 교회 역사가 뭐 교회 역사가 50년, 100년 가까이 되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주는 걸까요? 왜 주는 걸까요? 뭐 아까 이 얘기를 했죠. 문구가 줄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주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그 50년, 100년 된 교회를 얘기하냐면 이번에 갔던 교회도 다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학교에서 70명 모였거든요. 중고등부 학교에서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그게 큰 교회인데 다른 교회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 물었어요. 모태신앙인 사람 흔들어보라고 하니까 거의 80, 90%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왜 수련회 오는 게 힘들까요? 심지어는 단일 목사님을 배웠는데 단일 목사님은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그러니까 중고등부 40명 모이는데 서른 몇 명씩 많이 온 거거든요. 단일 목사님이 수련회 보네요. 요즘에 삼박사에 수련회 가도 왜 거의 없어요. 우리 한옥교회도 즐겨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수목국토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알게 단일 목사님이 수련회 보내야 됩니다. 수련회 보내지 않는 건 거의 죄다 라는 식으로 간섭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온 게 그만큼이네요. 근데 예배를 40명으로 오자는 학생들도 더 많거든요. 원래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도 학생들 많으시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냥 좀 쉽게 생각해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우선순위가 믿음보다 신앙생활보다 다른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전승률이 올해 초에 어떤 연구에서 나오는데 2005년도 인구센터스라고 해서 10년에 한 번씩 인구 전체조사를 합니다. 근데 내부전은 또 할 텐데 그걸 갖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신앙 전승률이라고 부모가 믿을 때 어떻게 내려가는가를 한번 해봤는데 아빠만 믿는 경우 몇 프로 정도 기독교 신앙이 전승될 것 같으세요? 엄마나 믿고 아빠만 믿는 경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57% 엄마만 믿는 경우 70%라구요. 좀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교의 전종률이 뭐 그런지 안 돼요? 97%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불교라고 대답한 경우에 자녀도 불교다라고 대답한 게 97%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지만 불교를 믿는다는 말이 틀리죠. 그러니까 절에 다닌다고 해서 뭐 매일, 매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어쨌건 대답한 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교회 학교를 투자하자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학교에서 헌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솔직하지? 청년까지? 두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러시더라는 거죠. 대학 갈 때까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학 가고 나면 그 다음 전 이거 열심히 신한생활을 해도 된다. 라는 게 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님 저한테 고민하시는 게 목사님 실은 고민인데 왜요? 그랬더니 대치동이니까 좋은 학교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몇 명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모르는 애들이에요. 중고등고 전도사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사가 생각할 때 중고등고 다니는 애들 중에 좋은 학교 간 애들이 많이 나와야 얘기 될 텐데 부모님들이 다 교회 안 가면 괜찮아. 신한생활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압도 결과적으로 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생각하죠? 생각하죠? 우선순위가 좀 많이 바뀐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더운이 어렵다. 오셨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셔서 제 마음을 조금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면 장사에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듣고 계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이것도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똑같지 않아요? 1, 2년만 1년만 돈 벌고 올게요. 여기서 돈 벌고 온다는 건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을 떠난다는 얘기는 신앙을 잠깐 벗어나겠다는 얘기거든요. 1년 동안은 공부하고 1년 동안만 돈 벌고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 벌고 나면 대학 가고 나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고3 1년간만 고등학교 3년간만 이제 중고등학교 그렇죠? 중고등학교 6년간만 떠나면 그 시간 잠깐 떠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한 주일만 그렇죠? 이 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쉬운 게 뭐다? 제가 그랬죠? 주의성수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일 쉬운 게 일주일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마 새벽 기도도 제가 볼 때는 한 20% 제일 읽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살 때 조금만 조금만 지나가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한테 야구부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부 목사님은 모르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여 라고 하는데요. 더 재밌는 건 요즘에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냐면 그게 그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요즘 불확실... 바로 바로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 확실하지 않다 뭔가 근데 그렇다면 여러 공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한 걸 선택해 보세요. 1번 내일 뷰어함이 숙제 85%랍니다. 아침에 검색해봤어요? 85%래요? 두 번째 내가 산 주식이 오를 확률 50% 오르거나 내리거나 두툰 하나죠? 세 번째 내가 산 복권이 1등할 확률 800만 분의 1이랍니다. 800만 분의 1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건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니 정답이 딱 있어 이거는 예? 아무튼 그렇게 1번이다 1번이다 가장 불확실한 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예 안 드시는 분들은 때까랑 다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뷰어함이 높아야 낮아요? 높아야 낮아요? 높아야 내 우산 갖고 가실 안 갖고 가실 안 갖고 가시냐? 갖고 가야죠. 내일 뷰어 올 거예요. 내일 뷰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실내 있을 때 올 수도 있죠. 여러분 11시에 11시에 맞춰오신 분들은 비 오고 잘 모르시죠? 10시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장난 아니었죠? 정말로요? 지금 제 컴퓨터가 비 맞아놓고 꺼졌어요. 약간 없게 할 것 같다. 알아서 되겠죠? 근데 정말 다 젖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확률이 있으면 어차피 비도 와요. 그러면 3번은? 확률이 높은 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은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1, 2, 3번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번이에요.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데 여기가 불확실하다고 말할 때는 이 50%가 문제인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애매한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제가 여기 저보다 10백만 돈이 많으니까 예전이라고 어떻게 뭐하지 마세요? 7, 8, 9, 10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게요. 아, 90% 초까지 뭔가 확실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가고 그대는 그게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30대 전에는 결혼을 하고 그저 그땐 그랬어요. 90년 초까지는 무조건 30년 전에 결혼할 줄 알았으니까 결혼을 하고 40대쯤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럴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불안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업이나 90년대도 똑같았어요. 저 자랄 때는요 제가 제가 자란 인천홍산감재교회가 출연회를 4과9위를 갔어요. 그때 고3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어요. 직장도 다 있었어요. 실은 그때가 더 가난했잖아요. 근데 4과9위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왜냐면 이 확실성이 불확실성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불확실성으로 바뀌어 버리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끊임없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것저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일청 만들었잖아요. 멀리 있었지만 일청들을 하면서 일청이 모이면 좀 재밌어요. 저희 일청의 대부분이 계약직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일청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그 계약직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마음이 잘 통해요. 학교가 아니라 다 그래요. 학교가 아니어도 다 아직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요. 유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면 실은 확실한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면 이 중에 3번을 찾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슈퍼스타키에 200만 명이 모이는 이유 가수가 되겠다는 애들이 많은 이유가 여러분 가수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선생님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선생님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 진짜에요. 근데 재밌는 건 성적 좋은 애들도 가수가 되겠다고 그러고 낮은 애들도 가수가 되겠다고 그러고 그 좁은 길로 가야 다들 뭐 기독교도 좋은 일로 가라고 이거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다들 오히려 어 한방을 노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할까 말까를 보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인데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뭐 농담수 이런 거 했거든요. 저는 어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5학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졸업 못한 경우가 많아서 뭐 학생운동가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4학년 5학기 4학년 3학년 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딴 이유가 아니라 불안해서 취업이 안될까봐 4학년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다닌 친구들이 많거든요. 뭔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갈팡질팡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가장 인기있어서 들어가면 모르죠. 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게 최고의 명장면으로 하나로 꼽혔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는 말했잖아요. 기성 전담 전사가 꿈했다고 조건보다 꿈이죠. 꿈. 꿈 나온 게요. 꿈. 중요. 응. 차명. 혹시 나 때문에 결정한 거라면 나 좀 부담 차별. 나 짧은 좋아하던 거 맞는데 그런 걸로 결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결정할 때 갈등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난 처음 딱 들었을 때 1%라도 더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하거든요. 짠하지? 그래서 저쪽도 거의 좋았다는데 후회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결정했으면 지금보다 1%도 후회할 거 아닙니까? 1%가 중요하다. 고마워요, 차별. 뭐해요? 그냥 사요. 간단해. 독선변호사라고 아시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독선변호사가 돈이 돼요? 아니면 로폼에 들어가는 게 돈이 돼요? 로폼이 뭐 10배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택하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게 젊은이들한테 엄청 이게 14반에 지진한 거였거든요. 저는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었어요. 1%로 1%로. 왜냐하면 갈팡질평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1%라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하자.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느니 그것도 그냥 1% 더 내가 내게 더 이기되는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더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자. 왜냐하면 만약에 가지 않았으면 몇 프로 더 후회하게 된다? 1% 더 후회할 테니까. 그 말이 참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예스 우노. 예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으신다. 예스 우노. 예스. 몇 프로였어요? 1% 더? 아니, 저는요. 1% 너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애라고 하면 거기서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의 확신이 언제부터 주어지냐면 저는 부모님에게로부터가 맞아요.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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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배우다가 저 혼자 묻기 시작했어요. 가끔 말은 제가 얘기하는 거. 1991년. 시월 7주 화요일 6주 불꽃 시간 제가 이야기하는데 고2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물었어요. 제가 물은 거예요. 부모님으로 물은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도 그저께 이제 봤던 교회 아이들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쭉 받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진짜 내 신앙인 줄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첫 신문 중에 한 7명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 나서 1%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험을 하는 거죠. 젊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주1학교때부터 하나님이 1%가 맞는지 아닌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헌동기라고 불리는 게 40대부터 60대까지거든요. 40대부터 60대까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는가?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을까요? 80%가 주1학교때부터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방학 딱 하잖아요. 방학식날 그냥 성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이 인형탈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 많지 않았거든요. 인형탈 쓰고 다 교회 앞에 와서 애들을 쭉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1, 2, 3학년 유년부가 150명? 정말 큰 저희 학교 소강가 있잖아요. 음악집. 거기 많은데 꽉 찼어요. 1, 2, 3학년. 그냥 애들을 쭉 끌고 갔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다 60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해보고 안해보고 하면서 1%가 점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고3 때 기도해보고 그다음에 대학생 할 때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 사회에 나와더니 사회에 나가서도 그래 기도하는 게 오라 그러면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로 성경을 베풀어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이런 무대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힘든 아이들이 오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저는 정말 축복기도 해요. 정말 그렇게 될 걸 믿어요. 때로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거라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흔들렸을지라도 1%, 2% 늘어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해봤는데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정말 밤 내면이 마흔들거든요. 아직 여기서는 어느 정도 되네요? 중간 되나요? 그런데요. 이제 정말 100%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불확실하지 않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네요. 국방부 시간은 흐른다는 거. 그렇죠? 국방부 시간은 흘러요. 분명히 제대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불안해요. 왜 요즘에 이렇게 2학년 끊하고 바로 군대를 갈까요? 불안하니까 빨리 갔다 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때는 3학년, 저는 3학년 끊다고 왔거든요. 뭔가 왜냐하면 갔다 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뭔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여러분, 무엇을 돋들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세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커지면 종교에 대한 욕구가 작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사 요구도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종교생활 덜 한다? 그런 기사 가끔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왜냐하면 자꾸 고문하러 가다 보니까 오히려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인 비율을 누려요. 기독교의 비율이 줄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자리는 여러분이 보면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영어실력도 필요하겠죠. 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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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저 보험이라고 볼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알아요? 일단 부모가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고요. 정말 꼬마들이요. 내가 성적을 못 받으면 엄마가 날 진짜 미워할까 봐 불안해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 아니 우리 엄마, 아빠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금을 위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 학생들이 불안한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듣는데 눈빛이 바뀌어요. 제가 온양한월고등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하지 말을 맞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 만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불러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눈빛이 바뀌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온양한월고등학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눈물을 흘려요. 이 아버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정말 눈물을 그 복구기 산악을 바꿔요. 믿으십니까? 야구공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구는 이르기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에 의한 소출을 기대합니다. 이야기는 그거를 믿는다면 참고 견디자. 견디자는 게 그냥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뭐하는 걸 밑에 보니까 기다리는 걸 기대해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 읽었던 야구공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3주 전에 읽었던 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걸 말했잖아요. 증명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그냥 버티는 거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와 이 시간이 지나고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겠지 그걸 기다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수련해 다니면서 불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반대로 저도 행복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학생들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와서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전 그 말밖에 안 된 거예요. 첫째 날은 그 얘기만 했지 그 얘기는 두 시간에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바뀌어요. 정말로 바뀌어요. 이번에 기도 제목 봤는데 재미있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복사님 학교로 돌아가서 사고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학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제 그 아이들이 정말 꼬끄랑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다 그 얘기만 또 두 시간에 근데 그 이야기가 사랑을 듣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켰죠. 그걸 통해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청년들 아니신저 더욱이 계신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청년들이 교사들이 저한테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던 거 뭔가 바뀌는 것 같지 않으시죠? 더 읽어볼까요? 저 이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뭘 몰라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걸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몰라요. 근데 이게 부럽잖아요. 왜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못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욕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 얘기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이오 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다. 딴 거 다 잊어버리세요. 알고 있다는 거 있대. 여러분 불확실성이시라 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 건 딱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나중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디까지 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본사님들이 뭐 나중에 30년 뒤에 어디 계실지 저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힘들 때 제가 아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뭘 아느냐 하면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여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이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있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야구 벗에 나오고 나무라지 않으시네.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뿐일 거라고 뭐 실어낼 때 아 목사님이 실어내가 뭔가 그렇게 길어고 결국 다 똑같이 돌아오지 않나요? 어? 상관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때 느꼈고 또 그 영화를 느끼면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간 교회에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받았냐면 이 성경책들을 통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청년들의 성경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경책이에요. 저게 겉에만 낡으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집 겉에만 낡으면 아닐까 들고 다니라 그래서 안에까지 낡았어요. 읽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수련회에서 제가 10학을 더 많이 가든 건 그래 이 학생들이 말씀을 읽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이 점으로도 상관? 없어요. 왜요? 오늘도 말씀 없겠죠? 그죠? 매일같이 새로운 거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패 한번 갔다 오시면 그다음부터 밤 한 일주일 안 드셔도 되죠?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걸 먹으니까 아 저 학생들의 희망이 있겠다. 우리 한정교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수련회 가잖아요. 제목 한번 더 읽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마 우리 모신 김용훈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거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수련회 가실 거죠? 가실 거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분들도 편하게 쉬러 좀 오세요. 저녁 가까이라도 오세요. 오셔서 저녁 집에서 같이 참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같이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수련회는요. 1년에 2번 2박 3일 정말 뜨겁게 훈련 받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들이 뭘 고민하냐면 낮에 한두 시간 간 학원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근데 한두 시간 가는 것도 돈을 내는 거지만 아마 돈으로도 했으면 수련회비보다 그게 더 크겠죠. 한 이틀 시간.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더 우리 삶을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제가 이거 5회였을까봐 다음 주일 예배 해요. 해요. 가까운 거 아직 수련회 안 가야지. 가만 안 되겠다. 이러시고 계실까봐. 다음 주일 예배 그대로 해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출발할 거예요. 천천히 출발해 보거나 저희가 수련회 중에 제일 가까운 데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주일 주일 저녁만 오시라고도 또 그러실까고 어른분들은 어른분들은 끝나고 같이 살짝 출발하셔서 저녁 옆에 들이시고 같이 오시고 만약에 직장 가셔야 된다면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니라면 월요일 하루라도 월차 드셔서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고등고 청년도 뭐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확실하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말해보면 가입한 집안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결단을 위해서 야고보 목사님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가치인 거 뭘 껴주십시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옷질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아픈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고 청년도 중에 다음 주에 나 오늘 놀러 간다고 자랑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 큰 것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학원 멀리 간다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걸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제목을 썼고 여러분의 옷들은 졸먹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금덩선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야고보소의 마지막 부분은 쭉 읽을 거예요. 쭉 읽을 건데 이렇게 결단이 되셨다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 봐서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냥 고난 받으면 기도하세요. 즐거운 일 있으면 찬양하세요. 고난 받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아마 좋은 일 있다고 친구끼리 놀러가는 것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게다가 더 기도할 일이 있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뵙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뵙는 사람을 갖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에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믿으십니까? 더 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전도 얘기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많이 갈 수 있도록 전도해 주세요. 교회 많이 갈 수 있도록 전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뭘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선 숙리가 바뀌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디지 않는 게 그냥 버티지 않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갈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책 다 챙기셨죠? 매일 아침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정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뭐예요? 기도하세요. 견디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뭐예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감에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마 뭐 우리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도 저만큼 확실히 얘기 못할 거예요. 그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영기했다고 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고 같이 내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찬양을 찬양하는 게 같이 불러주세요. 시선 부르려고 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봤더니 내 작은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에 돌아서서 하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을 볼 때 그리고 모든 시선을 다 드리고 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내 삶이 뭐가 돼요? 내 삶이 뭐가 돼요? 주의 역사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만 안으로 드리고 계세요. 오늘 시선을 통해 봤어요. 자우스러분 아마 올해 저희 예배 드린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역사가 여러분 한 명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해명대가 바뀔 거예요. 수송구가 바뀔 거예요. 나 하나를 통해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신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번 한 주 더우며 자꾸 신경을 잡고 딴 데 쓰이자. 그렇죠? 딴 데 쓰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고 학생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기도, 찬양, 전도하는 그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감당하고 결단을 감당하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서 하늘의 풍부에 아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눈빛을 때 빛을 눈뜬 영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갖고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아니요. 이번 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앞에 찬양하실 때는 내가 제일 불안한 것들 내가 갈팡세평하고 있는 것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고 이미 여러분께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겠다고 구길려고 하겠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꿈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내 가정이 직장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믿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시작할 때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믿기사 내 작은 마음으로 믿기사 내 작은 마음으로 믿기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하느님을 믿기 위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십시오 모든 구명 사라질대 주의 길을 보겠네 황태한 땅 한가운데서 황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하느님을 믿기 위해 사랑의 신하느님을 믿기 위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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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존경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모든 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건들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주의 나라의 사랑을 나라의 하나님이라기 시작하네 이제 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하나님을 부끄리겠다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내가 정말 갈방세파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함을 선택하기드라고 결단하기드라고 아침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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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려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예, 우리도 내일 내로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기 아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려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었을 때 은혜가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올 겁니다. 주님께 기대해 올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러 올 겁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한올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올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우리 한올교회에 보내주신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고백하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노라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노라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에 떠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먼 곳에 힘을 찾아 떠난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함께 편히 쉬게 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다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사람 축복 주시는 그 수련회의 자리로 떠나는 우리 하늘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때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것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머리위해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적으로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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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손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손이 진짜 많이 빠졌어 어쩌냐? 뭐하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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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렉 언니랑 싸니? 여자애들이 볼래? 너 어제하고 너 쉬었어? 어제하고 너 쉬었어 대완아 그는 안왔어? 네 대완아 형들이랑 같이 할까? 네? 응 응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둘 셋 셋